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의 역작입니다. 대관련과 부안, 광주, 독일 프라이브로크 등 국내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전반을 깊이 있게 취재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녹색 평론에 발표했던 저자의 글, 원자력을 둘러싼 7가지 신화를 곁들여 다시 펴낸 입문 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